흠 흠 숨을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다시 한번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느낌은 어떤가 내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 권세음보살 보라수진언 옴 샹알이 마하 삼만염 사바 옴 샹알이 마하 삼만염 사바 옴 샹알이 마하 삼만염 사바 선법을 수호하는 모든 천신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반성의 모습 보라수진언 옴 샹알이 마하 삼만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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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알이 마하 산마념 사바 샹알이 마하 산마념 사바 샹알아 샹알 어저께 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천신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산법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을 따르면서 부처님께 조언도 청하고 부처님 이렇게 고통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법 좀 아르쳐주세요 라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모든 인간과 신들을 수호하는 호법 신장이라고도 하죠 법을 수호하는 천신들 신장들 신장님들을 뜻합니다 천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법을 보호하시는 분들 이 천신들한테 이분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이분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이분들도 모든 존재를 위해서 자기들의 세계인 천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분들도 기도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생이나 아기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분들이 기도를 지금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른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분들도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모든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에너지 느껴지시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연다면 우리가 마음만 활짝 연다면 바로 그분들의 에너지를 받고 언제든지 치유가 일어나죠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분들에게 감사하고 계속 수행 잘하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과 존중 존중해주고 존경해준 만큼 이분들도 우리를 이뻐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고 어엿비 여기는 그런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들을 어엿비 여기듯이 사랑하듯이 관심을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항상 우리를 이뻐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수호해줄 것입니다 호급 신장님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죠 이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볼까요 관세연보살 보라수진원 옴 샹알예 마하산마념 사바하 옴 샹알예 마하산마념 사바하 옴 샹알예 마하산마념 사바하 선법을 수호하는 모든 천신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축원합니다 복의 씨앗을 심다 백중 법요집 법보시 동참재자 정태환 보채 송맹신보채 이지열보채 이운보채 남향란보채 한형인보채 김민철 보채 고경순보채 정이분보채 김길선보채 이유진 보채 최윤정 보채 맹석순 보채 진손분 보채 이장신보채 이장신보채 김선주보채 박윤경 보채 임승용 보채 이순덕 보채 최정래 보채 김귀현 보채 김귀현 보채 가짓꽃 보채 지용림 보채 김미진 보채 김미진 보채 김영화 보채 김영화 보채 김광순 보채 김광순 보채 보현원 보채 안우성 보채 안호성 보채 우경자보채 유명자보채 이순희보채 성시중 보채 이새린 보채 하부용 보채 김미령 보채 이복순 보채 서재범 보채 조순옥 보채 박화자 보채 이순주 보채 홍명순 보채 신지혜 보채 석부경 보채 김정숙 보채 이종혜 보채 법선화 보채 마윤숙 보채 유승윤 보채 김홍현 보채 김영희 보채 조영욱 보채 조승현 보채 김문주 보채 임화자 보채 박월서 보채 이시연 보채 박영숙 보채 박영숙 보채 김갑녀 보채 이균철 보채 이원경 보채 이원경 보채 이원태 보채 곽진원 보채 유명자 보채 정경화 보채 이정열 보채 조상현 보채 이승훈 보채 이종윤 보채 이종율 보채 강혜원 보채 신금자 보채 강순녀 보채 김월계 보채 이영석 보채 김종일 보채 박윤선 보채 김주헌 보채 착하고 건전한 것을 지은 이 공덕의 힘으로 진리의 제왕의 가르침을 알아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추건합니다 스마트 법당 미고사 백중 49일 기도 보기시아술 심타 동참제자 명단입니다 서병순 보채 김지원 보채 이경옥 보채 권용태 보채 강금림 보채 정경화 보채 박영순 보채 이지열 보채 이운 보채 윤병혁 보채 김미진 보채 정이분 보채 김민철 보채 신영희 보채 고경순 보채 김정임 보채 김소희 보채 김양순 보채 권옥자 보채 신금자 보채 곽진원 보채 한형임 보채 김그린 보채 곽정신 보채 김정숙 보채 이경숙 보채 박영자 보채 원성만 보채 고현숙 보채 김가원 보채 김희자 보채 김영분 보채 김수연 보채 권경환 보채 이영순 보채 남향난 보채 강춘자 보채 송우택 보채 홍진태 보채 김선주 보채 섭부경 보채 이영신 보채 지용림 보채 박영진 보채 김태양 보채 유승윤 보채 박영숙 보채 유혜원 보채 백천웅 보채 오중현 보채 변화석 보채 김계선 보채 김병규 보채 이비형 보채 정상순 보채 이종덕 보채 김미건 보채 김태현 보채 신지혜 보채 김종수 보채 이종율보채 임소순 보채 최영자보채 김봉순 보채 박금례보채 우성철 보채 고상기보채 박해순 보채 황용구보채 최은숙 보채 김윤회 보채 이상미보채 조용숙 보채 김광순 보채 서남순 보채 백남선 보채 허연희보채 최용호보채 성경선 보채 손돌레 보채 홍명순 보채 이은혜 보채 현기순 보채 구자원 보채 이원희 보채 이은주 보채 이순덕 보채 이수진 보채 황혜숙 보채 이대희 보채 박수희 보채 추복조 보채 이정실 보채 홍규순 보채 이현숙 보채 최지원 보채 박경숙 보채 조종윤 보채 박종주 보채 왕미선 보채 김주석 보채 박명희 보채 김정자 보채 성은솔 보채 김타미 보채 박화자 보채 조순옥 보채 안이자 보채 황태성 보채 황종규 보채 이금자 보채 강성균 보채 조옥희 보채 박종순 보채 박용자 보채 서재범 보채 정하령 보채 정태환 보채 이이쿬 보채 신정식 보채 김경선 보채 성기념 보채 이구상 보채 박윤경 보채 이유진 보채 최윤정 보채 박연화 보채 지창면 보채 신완식 보채 정연근 보채 이복순 보채 장옥덕 보채 나점덕 보채 허찬구 보채 문호식 보채 김문주 보채 이욱희 보채 김미령 보채 이정숙 보채 이기형 보채 이은정 보채 이경미 보채 서명숙 보채 민정식 보채 고은숙 보채 김태현 보채 마윤숙 보채 김홍현 보채 한숙년 보채 이해신 보채 김흥년 보채 이상순 보채 홍종애 보채 서남미 보채 성자영 보채 오브일 보채 현진선 보채 허연숙 보채 이동화 보채 장순이 보채 김주원 보채 서덕순 보채 김숙희 보채 이복연 보채 장재열 보채 김인숙 보채 조경자 보채 최정자 보채 광남주 보채 박찬수 보채 김유원 보채 장계옥 보채 김정숙 보채 최효상 보채 민병진 보채 이정열 보채 임홍숙 보채 최순옥 보채 강준기 보채 박희진 보채 최옥길 보채 김용림 보채 심영보 보채 김종은 보채 박성화 보채 오명희 보채 이균철 보채 유명자 보채 강순녀 보채 김월계 보채 이영석 보채 김종일 보채 박윤선 보채 김문식 보채 정문자 보채 조춘옥 보채 조우현 보채 이창열 보채 박진선 보채 김진희 보채 착하고 건전한 것을 지은 이 공덕의 힘으로 진리의 제왕의 가르침을 알아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추건합니다. 백중기도 법회 떡공양 과일공양 대중공양 설판공양 제자 입제 이지열 보채 성은솔 보채 박영숙 보채 성경선 보채 초제 유승윤 보채 홍진태 보채 송우택 보채 유승윤 보채 유승윤 보채 유승윤 보채 이재 김윤경 보채 김태양 보채 지옥림 보채 삼재 윤병엽 보채 신지혜 보채 사재 남향란 보채 막재 김소희 보채 이 선옥공덕으로 온 가족 몸과 마음 건강하시고 만사 연의 원만 하소서 도착 지옥 지옥 아 지옥 지옥 잘